아...하...이런 저격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는데 이거 그냥 처칠 타고 A 가겠습니다 그냥 럭입니다 적군님 죽이되든 밥이되든 일단 A 달려 보겠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적을 잡는게 아니라 연막탄으로 적을 방해를 해야 됩니다 와...이거 탄이 엄청 많네 그러니까...하탄은 장난 아닌데 신에게는 연막탄이 19발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저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거 프롭이에요 프롭 지금이 프롭입니다 대여는 프롭으로 받아요 스톡 아니에요 오에노노 이거 프롭 프롭이 없어요 오에노노 이거 프롭입니다 프롭 이거 브라보 가도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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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렴하게 불구하고 이거 봐봐 이거 지내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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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브라보 지키면서 버티면 이건 뭐 자연스럽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림이 나왔는데 어 뭐야 원샷더블킬 오 뭐에요 관통관통인가 수재빈이 요즘 뵐것 아시네 뭐야 왜이래 아니 2b 할 때에서 원샷더블킬이 나온다고 관통이 없나 그러면 안되잖아요 안되는 일을 자꾸 하고 이건 안되 재미있네 어 뭐야 저기 나한테 쏘는데 설마 이게 원샷더블킬이 될 줄은 몰랐다 세상에 여기저기저기저 아니 글쎄 안되세요 잎 그런것도 괜찮죠 아까 뭐야 아까가 아니구나 어제도 너한테 연막포탄을 쏴가지고 시야를 가리더라구요 어이없어가지고 네 뭐 피리에서 본거같아 뭐갖고 죽었어요? 빌키웨이 죽으면 안되는데 당신이 죽으시면 안돼 누굴 믿고 전진하려고 가장 큰 패키지 한 번이면 남은 플랫을 다 뜯네 뭐지 돈이 문제죠 근데 고민되네 라인을 하늘만 뚫을 수는 없잖아요 핀란드 라인만 남아가지고 아 타면서 뚫으세요 타면서 골장비 없어? 타면서 뚫어 있긴한데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면 돈으로 소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소련 골탱 골탱 새로 나온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소련을 타 소련을 아 소련 다 풀어봐가지고 줄다 지금 곧 안쓰는 쪽은 좀 미안하지 5개 얼마 질렸어요? 어제 딱 프리미엄 지를거만 해가지고 5천만 질렸어요 프리미엄 11월달 되면 할인하니까 프리미엄은 그때 질렸지 아 7월달에 할인하는데 몇개월짜리 질렀어요? 저 2주짜리만 질렀게 6개월이요 2주요 2주 아 그러면 다음주에 할인하면 그때 6개월짜리 아 그래야겠네 그냥 1년치를 사세요 1년치에 넉넉하게 그게 나아요 1년치 그때 할인하면 얼마였더라 아 그리고 지금 환율이 안좋으니까 너무 많이 사는거 어차피 11월달에 하고 12월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1월초에도 하거든요 3달 연속으로 하니까 아 근데 환율이 높아도 환율이 또 내년 아 뭐야 저기 뭐야 6개월치 쓰고 난 그 다음에 또 환율이 내려갈 그 뭐야 그걸 갖다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그런것 때문에 그냥 1년치 그냥 사는게 나아요 환륙고 자식으로 떠나서 일단 할인할 때 사는게 최강이기 때문에 몽골 몽골입니다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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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나 잡으러 오는데 쟤쪽이 화병맞은 못으로 나오네 광맞은 과연 망사기고완산일을인지 달려왔어 아 불바라 불바라 아 나 죽었어 이쪽인가? 여기 뭐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딨어? 다 태워버린다 이거 다 태워버린다 없어? 여기 아 저기있다 뭐있나? 다 태워버린다 여기있어 여기 상황을 주자 그러면 생리할 것이다 여기 저기 오른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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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 하방을 못 맞췄어 하방 맞추기 너무 힘들어 방금 전에 좀 아깝긴 했네요 점령을 괜히 했나? 아니에요 자 지상전 고생했습니다 밀키웨인이 공중전 도 가능한가요? 탑젯 11.3 가능하면 같이 하시고요